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괴의 속재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재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숯송아지를 속재재물로 삼고 순냥을 번재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재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수 두 마리와 번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냥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재재의 숯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재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망은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재재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재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십자가와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속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입니다. 그 씨가 바로 속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1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 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을을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을을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쭉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불순종했습니다. 솔로몬은 불순종해서 그 뒤에 왕이 이제 르보암 때 여로보암과 나누어지게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은 모조리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이 드문드문 나왔습니다. 아사, 여호사밭,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9명이 왕이 됐는데 하나도 선한 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드문드문 선한 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씨앗이 있으면 그것이 발화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씨앗이 없는데 기다려도, 암 어떻게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씨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씨로부터 풀과 채소,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형상이라는 것은 젤렘이고 모양이라는 것은 대무트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27절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사람이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창조하셨고 그 씨앗이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개시로까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원복음에 하나님이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씨앗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앗이라는 것은 남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단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한 분 한 남성이라는 것이에요. 자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있더라. 아멘.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이 표현이 어떻게 되었냐면 톤 로이폰 토 스페르마토스 아우테스 그래서 이것은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 22장까지 이 씨앗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오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생명수를 원하는 자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수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의를 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에 속한 자, 생명수에 속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복음 4장 1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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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4두행전 2장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미혹합니까? 미혹하는 자 바로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난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오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앗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부터 2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멸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죄로 삼았다는 것은 속죄죄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사안받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에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3장 2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성령의 약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씨앗은 속사람이고 하나님은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속사람 안에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화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레위기 16장 1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우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여기 대속제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론에게 모세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론은, 아론의 두 아들은 왜 죽었습니까?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우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우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우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우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우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우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분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여우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여우와 앞에서 죽은 것이에요. 아멘.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룩한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옛사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추레국기 32장 22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 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귀고리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애국당에서 너희를 인도해야 하는 신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냈다고 하고 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너의 자손으로 새해 나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가 주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던지고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금고리를 갖고 와서 불에 던지니까 그냥 짠 하고 금송아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론은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모세와 함께 계속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 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은 거짓말쟁이여 모세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 그래서 출애국기 32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우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내 위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아멘. 누구든지 여우와 편에 서는 자는 내게 나아오라 그랬어요. 모세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모이기 시작했어요. 출애국기 32장 27절부터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위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 가령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아버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종한 자가 순종하지 않은 자를 칼로 쳐서 죽이는 것이에요. 아멘. 순종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육체, 겉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는 우리의 겉사람이오 육신에 속한 자이오 마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겉사람에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 봉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19절 봉도 가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뱀은 흙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는 뭐가 들어오게 돼 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함께 봉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9절 봉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인거늘.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육신적으로 피로써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행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판단기준은 피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7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아멘. 레위기 16장 2절 함께 봉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수의 휘장 안 법괴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멘. 왜 아무 때나 나타나면 안 돼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아멘. 죄가 있는데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속죄소와 앞에는 피가 없으면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죄됨을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서부터 4절 함께 봉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숯송아지를 속죄재물로 삼고 숯양을 번죄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입지 않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숯송아지를 속죄재물로 삼고 숯양을 범죄물로 삼으라고 했어요. 속죄재물은 우리의 죄를 사암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숯양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대신 받친 그 양이 숯양, 아이리예요. 이 숯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든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여기서 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 그 옷에 근원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세마포라는 것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어라 거룩한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라 거룩한 세마포 띠를 띠어라 거룩한 세마포 관을 쓰여라 아멘. 거룩한 옷을 입어야 성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천이 바로 세마포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죄산받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드의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요셉의 시신을 요구하고 세마포를 감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한 거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아멘. 마태복음 15장 46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아멘.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부터 5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해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드 사람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0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드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사복음서에 다 누가 세마포로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마포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앗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창세계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를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들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이 창세계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이 창세계 41장 41절부터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급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또 세마포 옷은 어떠한 옷입니까? 37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서 채색옷은 무엇으로 만든 것이냐 세마포로 만든 것이에요 아마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세마포로 만든 것인데 그것에 색칠한 것이 이 채색옷이에요 아멘 또 창세계 50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뿌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며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를 세마포로 입관시켰습니다 그것은 애국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멘 창세계 50장 26절 함께 봉도하였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국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 자신도 세마포로 입관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 대속제일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옷을 사줬는데 그것이 세마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채색옷에는 염소에 피가 묻었습니다 창세계 37장 31절부터 34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정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수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겨졌도다 하고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그래서 요셉의 채색옷을 형들이 뺐고 거기에 무엇을 묻혔어요? 염소의 피 그런데 이 대속자의 일날 죽이는 그 재물이 무엇이에요? 이 똑같은 염소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형제가 수념소를 죽여서 피를 묻힌 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고 야곱은 이 배옷을 입고 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팔았던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장 24절부터 함께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와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리 버즈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유다와 요셉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창세기 39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메 아멘 요셉은 음행하는 자리에서 도망갔고 그리고 이 유다는 며느리와 간통하는 자리에 간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요셉은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 겉사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유다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세마포에 피가 묻은 요셉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속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9절에 봉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레위기 16장 5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 대속죄에 이해하는데 모든 것을 풀고 있는 실마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을 삼기 위하여 숫염소 두 마리와 번죄물을 삼기 위하여 숫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망문 여우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우아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치며 아론은 여우아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죄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우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비 뽑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속죄일 날 잡는 숫염소의 상징은 음람함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지면에서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끈질긴 중보로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론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한의 은혜로 죽이지 않은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가 나갈 때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염소의 피 하나는 여우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세를 위하여 두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하나하나의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이 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사세를 양이에요 아즈, 에즈 이것은 바로 염소를 의미하는 거고 아자리라는 것은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염소를 보낸다는 얘기죠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아주 험한 광야로 밀어넣는 것이에요 죽으라고 그래서 대부분 절벽에서 밀어버립니다 죽으라고 살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요셉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염소가 죽은 것이에요 그 염소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크리스토 아멘 요셉은 어디로 버려졌습니까? 광야로 버려졌죠 알렐루야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18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대속제일이 중요한 것이 어떠한 뜻이냐면 히브리석 9장 1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도가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수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란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제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그래서 이 성수와 지성수에 하나님의 예법대로 만든 기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석 9장 6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도가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 아멘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속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양심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석 9장 11절부터 14절 함께 봉도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화재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화재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 하나님의 씨앗이 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대속죄일날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 음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제사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에게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재단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규래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래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래도 규래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말미하마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땅의 풍속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바울 사도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또 다른 법이 내 양심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에는 무엇이 들어오길 원해요? 마귀, 사탄, 악한 영이 들어오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 범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넉넉히 죄를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떠한 죄를 이기는 것입니까? 이 뒤에 레위기 18장에 써져 있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문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어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완이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함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야마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야마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었던 그 주인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인인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완이라 아멘 참 더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동성애를 하고 있으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야곱 때 야곱이 그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 아내의 자매를 얻었죠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루벤이 아버지의 처와 봉침했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에요 또 유다가 며느리와 간통했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륜을 하고 있습니까 드라마는 불륜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지 알겠죠 할렐루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음람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람함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것 그리고 육체의 음람함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우리가 사안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애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니라 너희는 헛된 것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는 가장 가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를 먹을 때 셋째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 셋째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했기 때문에 알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의 피 예수 그리스의 대속을 귀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완이라 아멘 하나님은 궁유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완이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목은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완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였을 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에 피를 흘려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완이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완이라 아멘 잘못됐으면 고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방하면 안 돼 19장 26절에서부터 30절 함께 봉도가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찌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완이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액이 전국에 퍼져 죄악에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완이라 할렐루야 아멘 더 읽겠습니다 19장 32절부터 37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애하라 나는 여완이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서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완이라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로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완이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완이라 아멘 20장은 아까 우리가 읽은 18장과 동일한 내용인데 거기서는 또 무슨 내용이 나냐면 그러한 일을 하면 죽이라는 것이 동성애를 하면 죽여라 음행하면 죽여버려라 알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알렐루야 육신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알렐루야 속사람을 따라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에 예수구스의 보혈을 뿌리라는 것이에요 알렐루야 예수구스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구스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와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예수구스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양심에 부딪히면 그곳에 예수구스의 보혈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질그릇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나이 들수록 더 형편없어지는 이 질그릇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구스께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이 경화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영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을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을 입혀야 되는 것이에요 육에 관심 갖지 않고 속사람에 관심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은 썩어지는 것이에요 육은 썩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속사람으로 믿는 것이에요 속사람으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양심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은 해골 모습으로 보이고 남한은 썩은 감자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부가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속사람으로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육은 죽으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벌벌 떱니까? 죽으니까 벌벌 떨죠 죽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안 죽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진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셔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떱니까? 뭐 죽음이 무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담당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먹이고 입혀서 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많은 상급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기쁨을 드려야죠 제 안에 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만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상급만이 쌓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육적인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밥 먹고 내가 사는 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먹고 기도하고 주님의 방금 읽은 것들 극룰이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과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해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속사람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더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염소에 피가 묻은 세마포를 입은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심 하나님을 높여주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지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는 높임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근원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복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분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외치면서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세 번 부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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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